안녕하세요, JYJ입니다. 여러분들, 여러분들 그거 보셨나요? 무엇을? Come on over. JYJ입니다. 저희 집을 이렇게 공개한 건 처음이잖아요. 맞아요, 처음. 그런 사생활적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저희의 프라이베트한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각자 촬영을 했을 때는 하긴 각자가 촬영을 했으니까 뭘 촬영했지는 알지만 서로 각자 멤버들이 뭘 찍었지? 잠깐 한 번 말해도 너무 웃기더라고요. 맞아요. 자신감 있게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상에서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영상을 빼고 싶었으면 좋겠어요. 저희 차에 번호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저희 개인 개인의 프라이베트한 모습들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개될 줄 몰랐죠. 지금 이 얘기가 공개되고 나서 번호판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? 저는 안 바꿔겠습니다. 지금 안 가볼까요? 다시 영상을 보고 정말 겨울 내내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있는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. 영상 보시면서 한 밤 웃음 주시면서요. 이렇게 웃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컴온 오벌 많이 봐주시고요. 컴온 오벌 재워야지. 재워야지. 많이 봐주시고요. 제목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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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벌 재워야지. 지금까지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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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